. 밖에 왜 나오셨을까요? 그러니까요. 훌라후프입니다. 우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줄. 훌라후프. 근데 저 훌라후프는 좀 아프겠다. 와 저거 진짜 좋지. 해봤는데 시원합니다. 아우 시원해. 아우 시원해. 어우 잘하시네. 되네 이건. 이건 되네. 저게 사실 뱃살이 좀 있어야 시원하거든요. 아니면 막 뼈에 닿아. 맞아. 훌라후프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이 날씬한 허리 라인을 만들어 준다는 건데요. 허리 주변에 붙어있는 지방이 제거가 되면서 복분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과 또 장기 내에 있는 이런 숙변을 제거하면서 변비에도 도움을 줍니다. 또 훌라후프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또 심장박동수가 증가하면서 심장 건강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겠는데. 이게 내려가잖아. 이거 봐 자꾸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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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잘하신다. 그러니까 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. 올려 올려. 두 개에 나? 나 두 개? 어? 두 개? 자 두 개 도전합니다. 결과를 하면. 허리봐. 와 저거 진짜 살 빠지겠다. 뭐가 들리네. 내려갈 듯 하면서 또 올라가고. 아우. 난 내려간 건 안 올라와. 이야. 이야 진짜 너무 잘하시네. 야 되네 뭐가? 지금 마음 몇 치시죠? 47이요. 오늘 내가 느낀 거가 역시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. 나이가 등이 들었구나 배를 줄여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민정 씨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잘하시더라고.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자각을 하고 갑니다.